대구서를 집어다주셨습니다. 네. 저는 17대 매니저 원장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지금 이 시장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네, 6개월이 금방 지났네요, 네. 네, 일단 저희 운영님들 다 한 번 소개해, 마지막으로 마지막 소개하고 제가 선거 결과와 그 차기 미니저에 대해서 반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홍보 담당 주민입니다. 포스터가 제가 만들건데, 모르셨지? 나름 되게 보람되고, 재밌었나 봐. 마지막엔 좀 아쉬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나 감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송 태양방입니다. 제가 좀 많이 바쁘네요. 저는 통로를 스윙키보로 와서 2년간 청구를 했는데요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더 쉬우면 4대모음 들어달라고 그랬거든요. 네, 이제 제가 드디어 내려놓고 다음 창희인현진한테 넘기게 됐습니다. 남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지만 저한테 많은 추억을 줘서 참 공연한 생활이었고요. 우선 마지막으로 준비한 파티니까 여러분 같이 즐거운 게 즐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강습 담당 마토입니다. 저 마토가 이제 제가 강습 섭외할 때 오픈하는 걸 했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많이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제 마지막 홍보 저희 이제 인디 초급 30국이죠? 30국이 이제는 다음주 월요일날 오픈하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월 1일이랑 2일 날 저희가 이제 블루스 워크샷 준비했으니까 그거 오늘까지 입금일거예요 입금 안 하시면은 한 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항상 홍보가 있기 때문에 이후로 넘어가니까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는 많이 이제는 스윙티브와 강습이 열었을 때랑 참을 때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행사 담당 포킹입니다 네 아 우영진은 1년동안 했는데요 아 아 1년전에 그 훈련소에서 의운에 편지를 받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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